작년 2021년 미국을 휩쓴 토니일도와 눈보라, 중국의 홍수 등의 자연재해, 그리고 올해 2022년 1월 15일 천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 통과 해제화산 폭발 등 지구온난화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각종 극한 날씨와 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가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에 아직 가라앉지 않은 해제화산 폭발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인 1월 22일 지난주 토요일에 전세계적으로 5차례의 강진들이 미국, 일본,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월 22일 새벽 일본 큐슈 동부해역에서 진도 6.6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45km이며 이날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일본 큐슈 슈가나다의 지진은 25년 만에 슈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5가 넘는 지진이 처음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슈가나다의 지진으로 곳곳에 건물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정전등이 발생하였으며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밤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관련 부서를 동원해 재난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다른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전역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나미 경보는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한 큐슈 슈가나다의 규모 6.6 강진에 대하여 세 가지 세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새벽에 지진이 일어난 사람들이 잠자던 시간이었고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하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두번째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한 후 일주일 정도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진의 빈도가 최근 일본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월 4일 이른 아침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고 12월 27일 일본 오키나와 미야지마 섬에서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일본 가고시마에서 최소 290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월 22일 지난주 토요일 새벽 지진이 발생한 후 즉각적인 대응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통과 화산폭발과 함께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에서 일본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세계의 지진학자들이 이번 지난주 토요일 큐슈슈가나다의 규모 6.6 강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제현상이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큐슈슈가나다의 규모 6.6 강제 이후에 일본에서는 주말 동안 후지산 분화와 일본 침몰과 관련된 키워드가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 일본 큐슈슈가나다에서 규모 6.6 강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전세계에서 4차례의 강제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 22일 새벽 4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서도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전원의 깊이는 102km로 이 지역에 여진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1월 22일 오전 10시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역시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미국 폭스레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월 22일 오후 2시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 22일 발생한 5관의 지진에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번의 지진 모두 태평양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 통과와 일본은 각각 태평양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의 폭스 제도는 태평양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월 22일 발생한 5건의 지진은 태평양 판의 움직임과 어떤 연관이 있고 며칠 전 발생한 통과 화산 폭발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통과 해저 화산 폭발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개에 해당하는 위력으로 과거와 다르며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해저 화산 폭발과 강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앞으로 한동안 태평양 해저의 지각이동이 계속되어 더 많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